자, 일단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바뀌어야 될 새해의 관점을 하나 소개하자면 죄인이라는 인식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세상 땅은 주께서 등진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쏟으신 땅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호텔에 걸려있는 예쁜 흰색 커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흰색 걸레짝이 되는 거죠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걸 다 그렸더니 더러운 곳에 가서 더러운 걸 욕하고 있으면 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밀어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은 무슨 색이죠? 흰색이죠 근데 평소에 생각하세요? 생각 잘 안 합니다 저 고추장은 빨간색, 된장은 된장색,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소금을 가지고 색깔을 우리 잘 표현 안 해요 아, 예쁜 흰 눈이 내린다 소금 받으면서 너무 예쁜 흰 소금 안 그래요 왜인 줄 아세요? 소금은 자기 색을 주장하지 않아요 김치찌개에 소금을 넣는 것은요 그 김치찌개의 맛을 살리는 거지 김치찌개가 소금찌개가 되길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빛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무엇이 거룩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금의 사명이 있다는 거라고요 우리가 빛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냥 빛이에요 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야 할까요? 빛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둠 속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사람들이, 난 똑같아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요 너 예수 만났다면 이젠 거기 가지 마 거기 가지 마 근데 제가 거기 가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교회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난 어떻게 느꼈냐면 사람들이 그래요 넌 이제 예수를 만났으니까 양지에 있어 예수 만났다니까 빛에 있어 난 이상했어요 내가 빛이 된 이유는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빛의 자리는 어둠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빛이 됐으니까 빛들과 있다면 여전히 예수는 빛으로서 어둠 속에 계시는데 그럼 나는 예수를 고려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적인 부모를 어두운 곳에 내려두고 나는 나와 있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한국 교회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해요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 통계를 제가 사실은 많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깊은 곳까지, 외곽까지 채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기존의 교회들이 거기까지 복음이 가고 있다는 상상 자체는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종로 활락가에 토요일날 오시면 절 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제가 십 몇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활락가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가 한 번은요 방송에서 매춘글에 들어가서 몸을 파는 직업 여성을 전도하는 내용을 동의하에 녹음해서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게 경험한 적이 있냐 없는데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죄스러워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다 우리 복사님이 그러는데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일하는데도 하나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고 내가 들어왔답니다 어둠이 바로 빛이 있어야 할 공간이에요 제가 만약 그곳은 더럽다고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졌겠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들과 섞여냐 말거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거기에 뿌려져서 내 색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색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으로 더 맛있게 바꿔내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